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특강의 LC를 맡은 강사 이승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12월 17일 와 이제 거의 올해가 다 가는데요. 12월 17일 강의에 대해서 대비하는 적중특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Part 1 3문제 그리고 Part 2문제 그리고 3,4에서 각각 하나의 대화함은 담화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나는 2만 공략하고 싶어 그러면 선택적으로 또 강의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 강의 그런 점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이 다 문제를 풀고 왔다는 전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다시 푸는 시간을 들이지는 못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제가 들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포인트를 봐가면서 분류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뭐 레슨이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많이 입으로 소리내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듣는 걸 잘한다는 것은 또 내가 말할 수 있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읍조리는 거 많이 해주세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자꾸 내 입으로 뱉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또 이제 소리 자체가 익숙해지는 거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네. 자,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토익에서 활원은요. 지금 이렇게 풍경이라는 사진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어떤 동작에 집중되는 1인 사진 혹은 2인 사진이 아니라 전반적인 풍경 사진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좀 여러분이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음,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약간 답을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엄브라올라 입장에서 나왔거든요. 자, 엄브라올라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설치되어 있다가 열어볼까요? 설치되어 있다. 네. 항상 우리가 part 1은요. 특히나 part 2는요. 한국말을 영어로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사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자꾸 옮겨보는 거. 특히나 내가 틀린 문장 그렇게 만들어 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각투에서 수업을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setup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part 1에서 나오는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setup 혹은 pull up 그리고 또 하나 뭔가 그 설치라는 단어에 있어서 install 이라는 단어도 되고요. 또 하나 할게요. erect. 네. 세우다라는 단어로 이런 단어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를 1번 그림에서 알아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한 개만 더 갑니다. a번에 a stream 어떻게 읽을까? winds라고 할까요? 바람? 보세요. 네. 다시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a stream winds through a forest. 네. a stream winds through a forest. 그렇죠. 자. winds라 그래서요. 개울이 이렇게 구불구불 감듯이 날 때 우리가 winds라고 합니다. 와인드 동사 간단한 동사거든요. 그래서 그 숲을 통과하면서 쭉 구불구불 나있을 때 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길이 나있을 때 우리가 run이나 go나 lead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쭉 나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뭔가 curve, curve나 있다도 되고요. 우리가 또 하나 wind라는 동사까지 쓰니까 오늘은 1번에서 어휘 정리만 좀 해주세요. 네. 2번 갑니다. 사무실 사진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laboratory. 그렇죠. 실험실 사진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실 사진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보고 있죠. 시험에서 너무나 빈출되는 보다라는 동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examine 이란 동사 있죠. 그래서 examine 이란 단어가 오늘은 정답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자세히 보다라고 할 때요. look at 아니면 gaze at 아니면 stare at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다 look at, gaze at, stare at 이라고도 하고요. inspect 이란 동사를 쓰기도 하고요. 또한 약간 공부하듯이 뚫어져라 보다의 study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비번에서의 특히나 안전 이런 safety gear이라고 했죠. 뭐 glasses라고 safety glasses라고 되지만 이런 걸 wearing, 쓰고 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uniform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holding, 들고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단어들 여러분이 입에서 쭉쭉 나올 수 있게 만드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3번인 이런 사진이 나오면요. 저는 이제 딱 보입니다. 나란히가 영어로 뭘까요? 나란히.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항상 한국말을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나란히. 오케이. side by side 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일렬로라고 하는 표현에 또 뭐가 잘 나온다? inner row가 잘 나오죠. 그래서 inner row라고 되고 side by side 이렇게 표현 알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항상 part 1에서 중요한 거 이거. 자, 제가 제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항상 중요한 sign을 세모로 칩니다. 그래서 being 이라는 표현. vehicles are being repaired. 그래서 수리 중. 항상 아닌데 못 맞는 중. 이런 거 잘 나오는 오답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좋아요. 이 정도만 part 1 하고요. 오늘 part 1은 좀 표현 정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자, 2로 갑니다. 자, part 2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늘 질문을 완벽하게 2를 잡아라 라고 하죠. 항상 우리가 교재에서 보면요. structure를 알려드리는 강의 합니다. 그래서 그 structure를 오늘 또다시 한번 제가 강조 한번 하면서 가고요. 사실 reading이 안되면 listening은 안됩니다. 그런데 reading 플러스 뭐가 있다? sound가 있죠. 그래서 늘 소리와 함께 structure를 익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받았으면서 structure를 익히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쓰다 보니까 그 어떤 structure인지 눈으로 보게 되죠. 그 눈으로 보면서 또한 채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part 2는 그 어떤 파트보다도 받아쓰는 공부가 되게 도움이 됩니다. 꼭 해주시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크리스가 어디에 갔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디로 갔었는지 라고 하면 답이 어디로 라고 하니 2가 나오죠. 자, 여러분 항상 장소 전치사와 함께 장소 명사가 나오는 형태의 아주 기초입니다. 이럴 때 a bitch resort 이렇게 명사만 나오면 안 돼요. 어디에 뭐 at, on, in, to, for 이런 절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he, he로 의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되 항상 장소가 포인트였다. 즉, 첫 번째 키워드를 못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합니다. 네, 넘어가고요. 사실 5번도 굉장히 쉬운데요. 여러분, 이거 5번은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 기초자라면요. 이렇게 what are you 라고 하는 앞에 이 when만 듣는 게 아니라 are you의 비동사와 주어까지 같이 가고요. 의미가 있는 going을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항상 when are you going to our LA branch? when are you going to our LA branch? 이 리듬이커라게 파트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when 하고 where은 소리가 약간 비슷해서 많이 놓치니까 were, when 이 소리 잘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언제? 정답 as soon as.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와 함께 담 나오는 거는 금방 잡으셔야 돼요. right after, as soon as, 아니면 when, before, 뭐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까 4번, 5번이 장소의 전치사, 시간의 접속사, 이런 애들 놓치지 않는다는 거. 네, 좋습니다. 자, 6번 역시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한 번 더. 이런 경우에 확 놓치지 마시고요. which parking area is for? 나도 잡아야 돼. which parking area is for? 보죠. 자, which parking area is for? 입니다. 이게 is for? 이 앞쪽으로 붙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연음이 되면 놓치죠. 그래서 which parking area is for the management? it's for the management. 이렇게. 항상 소리가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쓰고, 아, 이게 이렇게 발음나네. 라고 그걸 깨우치는 시간만 있으면 돼요. 점점점점. get used to it.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이럴 때 어디다 라고 하면 전형적인 정답으로 the one 이라고 나오죠. 거기라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자, 7번 시작해 볼게요. 넘버 7 has the mail arrived yet? has the mail arrived yet? 뭐다? has the mail arrived yet? 네, has the mail arrived yet? 였습니다. 아, 도착했니? 라고 할 때요. 의외의 정답이었죠. 이게 yeah, 뭐, I got it. 이라고 하거나 yeah, it's on your desk. 뭐, 이렇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it's being delayed. 뭐, 늦어지고 있거나 뭐, 뻔한 정답 말고요. are you expecting something? 의외의 약간 정답입니다. 사실 이런 거 우리가 고난도 답변이라고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형적인 a 하면 b 라고 하는 게 아니라 c의 답변을 얘기합니다. 간접적이거나 뭔가 우회적이거나 뭐, 반문하거나 이게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답변이죠. 지금 이제 반문하는 식이었는데요. 이런 답변들도 사실 유형이 있어요. 자꾸 모아서 공부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자, 8번 가보죠. 자, 요청. 자, 이거는 그냥 바로 요청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머리를 안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자, 요청하게 되면은 승낙에 아주 전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우리가 부정 의문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can't I, can't I 이겁니다. 미팅룸 좀 사용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걸 진짜 부정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약간 허락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쓰세요. Yeah, go ahead. Sure, you can. 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It's being used. 지금 사용 중입니다. It's not available. 안 돼요. It's taken. It has been taken. 뭐 이미 차지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only for an hour 입니다. 자, 보죠. 자, 제가 옛날에 파트에서 정답 유형이라는 게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라고 하거나 여전히 라고 하거나 뭐뭐만 이라고 하니 이런 애들은 뭔가 답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오면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한 시간 동안 쓰세요. 라고 하자고 한 시간만 됩니다. 이런 뉘앙스 그게 사람이 말할 때 주는 그런 아, 어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잘 잡아내셔야 돼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 좋습니다. 자, 10번 쭉쭉 들어갈게요. 자, 10번이 여러분 When is the last shipment of books arriving? 인데 보시면 언제 last shipment이 오냐 근데 last shipment이 바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 언제 와요? 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shipment 뭐 아니면 뭐 stock inventory item goods product 이런 어떤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도착 시간 너무 잘 나오죠. arriving 도착 시간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시간이기 때문에 In about three weeks 그래서 In about 이거 약 3주 후라는 말이죠. 오케이 항상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When Where 하면 전치사와 함께 장소 명사나 시간 명사가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답변이 늘 있어요. 사실 시험에서 When과 Where은 조금 쉬운 용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정리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단 어려운 문제는 뭐가 있다? 뭔가 의외의 정답이 나와요. 그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네 자 11번 역시 들어볼게요. Number 11 Where does Miss Woods work? 네 이거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일하는지에 대한 장소이죠. 자 역시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장소 명사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When 이라는 질문에서 장소가 나오고 Where 이라는 질문에서 시간이 나오는 이렇게 엇갈리는 정답 오답이 아주 빈출됩니다. 그 이유는 그쵸 When과 Where의 소리 혼동을 유도하는 거겠죠. 그걸 한정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One word 발음 익히시고요. 아 오답에 거꾸로 나오는구나 라는 유형을 알면 그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답을 잘 소거할 수 있겠죠. 저걸 알고 미리 미리 대처하는 겁니다. 네 자 12번 네 가봅니다. 이거는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Well Who's Designing Next Year's Model 누가 디자인 합니까 라고 했는데 예전에도 얘기가 했지만 누가 맡았죠. Who is in charge of Who is Responsible Who is Supervising Who is Leading 했었죠. 그래서 누가 합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Who is Designing 이라고 진행형으로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럴다는 말로 네 Kelly가 leading한다 즉 Kelly가 supervising한다 Kelly is in charge of Kelly is responsible Kelly takes care of it 똑같은 맥락이죠. 자 제가 좀 말을 빨리 하지만 하고 있는 말을 계속 여러분이 되새기십니다. 항상 담당자를 묻는 문제 후에 단골이다. 오케이 자 늘 비슷한 소리 오답 유도하는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C번 이 About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와세답 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즉 뭐에 관한 겁니까 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한 이 Model하고 Remodel의 소리로도 지을 수가 있죠. 항상 기본적으로 Part 2에서 아주 만연되어 있는 거는 소리를 유사한 발음 혹은 동일한 발음 혹은 다이어 이런 걸로 오답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원래 사람이 들었던 소리를 다시 반복해서 들을 때 굉장히 친근감이 느끼고 끌려간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자꾸 이용하는 그런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3번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chief editor?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chief editor? 예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의견이죠. 이거는 와세에서 아주 잔용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그런 패턴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이런 내용이죠. 이럴 때 하는 말이 네. 보세요. A new chief editor means that he or she 그쵸? The third person 제3자입니다. 따라서 she라는 주어를 여러분이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항상 주어를 잘 이용하는 거 물론 너의 생각이지만 somebody에 관한 제3자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이 제3자에 쉬나 히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면 또 잘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14번 역시나 들어와 볼게요. 자 how 제일 잘 나온 게 보다? 방법 좋습니다. 자 어떻게 구했어? How did you find? 어렵지 않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장소 뭐 출처 방법 수단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답이 I want to recreate an agency 라고 하면 new job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배경이 이해가 돼서 잡는 거고요. 오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when이 되고요. 이거는 where이 되기 때문에 역시 다른 음사의 답으로 오답을 지워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요긴 하죠. 네. 자 15번 part 2의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15번 네. 자 why have they closed region park 입니다. 자 why는 의문문 중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그냥 배경을 이해해야만 하는 의문문 중의 하나인데요. 만약에 이런 y가 잘 안 풀리는 분들은요. part 3를 많이 하시면 돼요. 사실 part 2의 y는 다 part 3 안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토익의 배경지식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툴을 이해해서 푸는 배경을 이해해서 푸는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다시 하면 잡을 수는 있는데 즉각 1초 안에 잡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스토리라인을 많이 많이 알아두는 게 역시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또한 오답을 지우면 자 yes 지우고요. 그 다음에 too far 지우면서 답은 a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답을 어느 정도 지워둬도 찬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for이죠. 자 for 전시사 for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리합니다. last keeping work 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y가 because 뭐 because 해도 되지만 아니면 to work the landscaping 해도 되지만 for 역시나 y의 답으로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 읽힙니다. 전시사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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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팔뚜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팔뚜리는 역시나 패라프레이징에 좀 신경을 써보죠. 제가 옛날에 지난번 강의에서 여러분께 문제 읽기 그리고 보기 패라프레이징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패라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게 거의 유사한 단어로 가져오는 경우도 많지만 아예 긴 내용을 추려내는 경우도 있어요. 요약하듯이. 그래서 패라프레이징 방법 중에서는 가장 흔하게 유사어 그리고 문형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능동적인 문형 예를 들어 I gave it to him I gave it to him 문형 바꿉니다. 수동태 He was given it He was given it 이런식 그래서 나는 좋고 그는 받았고 즉 It's being delivered It's being delivered 배송 중이야 라고 할 때 It's being processed 처리 중이야 이렇게 유사어 연관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형 유사어 요약 크게 세 가지로 패라프레이징 돼요. 그거 오늘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우리 들으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지금 여자가 북한인 거 바로 Meeting Room 좋고요. 네 필었고요. Well it's great to hear that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a building directory containing the layout of our entire complex? 자 17번 Well it's great to hear that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a building directory?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a building directory? 자 중요한 단어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a building directory? 자 샌드라는 단어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a building directory? 자 16번에는 부기 키워드 17번에는 샌드가 키워드인데 그대로 가서 잡아내는 그럼 오늘은 상세 문제 위주죠. 자 상세 문제 위주는 그렇게 말 바꾸기가 많지 않죠. 근데 building directory 말 바꾸어서 building layout이라고 나왔습니다. directory라고 하면 그 건물의 그런 지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어디 뭐가 있는지 어떤 map인데 이걸 layout, 설계도 식으로 바꿨습니다. containing the layout of our entire complex? containing the layout of our entire complex? 네 이 건물 complex, 전제 단지에 대한 layout이 담겨있는 하나하나 layout이 담겨있는 걸 주겠대요. 자 하나 더 갑니다. I also need rooms with 인터넷 access and large screen projectors. 네 I also need rooms with 인터넷 access and large screen projectors. 자 여자가 이런 기기를 얘기하니까 You'd be able to meet this request, wouldn't you? Yes, our executive rooms Yes, our executive rooms have all of those features. However, I should let you know that they have a much smaller seating capacity than our standard rooms. 자 however 뒤에 답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남자가 하는 말이 seating capacity가 되게 적다라는 말을 패러프레이징을 B처럼 했습니다. 자 18번이 패러프레이징이 가장 많았으니까 우리 여기 집중해서 한번 스크립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book이라는 단어. 두 번째, send라는 동사. 항상 문장의 동사는 꼭 듣는 건데 이 후반부를 볼게요. 자 여자가 저는 또한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그 부분에서도 시험에서 문제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our executive rooms have all of those features. 라고 해서 결국은 여자가 필요한 게 바로 인터넷 액세스와 large screen projector인데 그런 걸 갖다가 이 features이라고 바꿔서 말했죠. 자 보세요. 여자가 원하는 요청사항이 오였다? featur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also 뒤에 나오는 그 핵심어에 인터넷 액세스, large screen projectors, 어떤 특별한 features, 어떤 특별한 request인데 중요한 건 뭐다? 그래요. 다 해줄게요. but they have a much smaller seating capacity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맞추시려면요. 이 뒤에 흐름을 보셔야 돼요. 문장이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데보다 여기 공부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또한 much smaller seating capacity means that 굉장히 적다. so it accommodates fewer people 사람을 적게 accommodate 수용할 수 있다. 로 바꿉니다. 즉, 마지막 부분의 바라프레이징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그 상황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재표현한 거죠. 단지 유사 표현. 아니고요. they have a much smaller seating capacity it accommodates 라는 동사 쓰면서 fewer people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다른 각도로 한 거죠. 이런 바라프레이징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이걸 다 read statement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아주 난이도가 있는 바라프레이징 중에 하나이고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커버하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좋습니다. 항상 그리고 또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시험에서 뭔가 예약하면 늘 venue, location, site, place 우리가 지난번 적중 특강 했었죠. 장소를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없던 conference room에 meeting rooms를 좀 더 구체화돼. 근데 뭔가 request 가 있어. special feature 가 있어. 그게 뭐야. but 뭔가 disadvantage, 뭔가 minus 가 있어. 그렇게 대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조금 빨랐다면 다시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 흐름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나오는 그런 아주 흔한 토익의 스토리라인이라는 거. 네, 좋습니다. 자, 이제 part 4 마지막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4는 역시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자신을 소개했고요. as I'm sure you know, I already sent you an email regarding our annual conference in New York. 네. I would like you to be a guest speaker. I would like you to be a guest speaker. 자, 전화 왜 했죠? I would like you to be a guest speaker. I like you to be a guest speaker. 즉, I invite. 라고 했습니다. I like you to be, I like you to be. 좀 해주세요. 가 invite라는 동사 써주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근데 20번 여러분, 뭐였지가 아니라 같이 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니까 이 리스너가 누구냐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I would like you to be a guest speaker at our conference and deliver the opening speech. The conference will be held on May 15th this year. 그리고 여기죠. We hope to invite 30 distinguished CEOs like you from all around the world. 자, 여러분, 예 입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플라이링 매니저는 스피커입니다. 리스닝과, 리스너와 스피커를 헷그리면 안 돼요? Could you present a brief 20-minute presentation on your business philosophy? 자, 지금 굉장히 쉬웠던 게 뭔가 Deliverer speech, Presenter speech 계속 나오죠? If so, we'd appreciate it if you could tell us your work schedule from May 14th to 16th in advance so that we can arrange your flights and accommodations. 자, 21번 If so, we'd appreciate it if you could tell us your work schedule If you could tell us your work schedule 뭐다? If you could tell us your work schedule 그렇죠. Tell us your work schedule 말 바꿉니다. A business schedule이라고 바뀌었죠. 어떤 정보라는 말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something이 바로 inform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 안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사인 경우는 많아요. 하지만 명사인 경우는 좀 더 풀어낸 뭔가 포괄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가서 그냥 헤매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이번 거는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았어야 되는 게 As I'm sure you know라서 저는 누굽니다 라고 할 때 A planning manager 이라고 소개하는 경우 하지만 지금 listener 같은 경우는 뭐다? CEO였다는 거 그래서 항상 part 4에서는요 I'd like you to be I'd like you to be We'd help you Could you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문장 문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시석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If so, we'd appreciate it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part 4에서의 항상 문장의 시작을 알고 뒤에 내용을 거의 paraphrasing 없이 가져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월 스케줄 이걸 비즈니스 스케줄을 바꿨고요. 그리고 guest speaker 뭐 invite 이 정도 공사를 넣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paraphrasing은 part 4에는 없죠. 하지만 항상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문장의 시작을 많이 알고 그걸 익히는 흐름 연습 이 전반적인 flow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있지 않으셨죠. 오늘은 part 4에서의 전화 메시지 목적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화 메시지에서의 특별히 어떻게 시작한다? Hello, this is from I like you to I hope to 그러면서 could you we appreciate it 이렇게 이 흐름만 알면 오늘은 성공입니다. 거의 이런 패턴으로 말을 하거든요. 알겠죠? 문장이 많아봐야 아주 중요하지 않은 그런 디테일 어떤 세부적인 거 빼버리면 한 4, 5개로 여러분 요약해내시면 돼요. 보통 part 4에 나온 문장이 한 7개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한 4개 정도만 집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17일 적중특강이었고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특히나 paraphrasing part 3 부분에서 신경 쓰는 것과 part 4의 문장이 시작 익숙해지는 거 그리고 part 2에서는 늘 강조하고 있는 질문의 틀과 의외의 정답 이 정도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art 1 단어 모르면 틀려요. 그쵸? part 1의 한 단어도 몰라서 안 되는 파트라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 정도가 완벽히 익히시면 에이,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학습 부탁드릴 것 같고요. 질문 또 많이 많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Thank you very much.